1. 진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크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2부예배 원금각체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에 뉴스를 이렇게 봤지만 가까운 광주에서 건물이 철거하는 과정에 무너져가지고 아홉 명인가 죽고 일하달면 이렇게 부상당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잠깐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의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팍동 도로 양방향에서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는데 바로 시내버스가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 옆으로 접근을 하면서 속도를 앞서 줄였죠. 그 순간 이 화면은 뒤에 따라오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본 화면인데 그 순간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현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와 잔해로 뒤덮여 있는 것이 화면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바로 이 장소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필이면 버스가 이곳에 정찰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듯이 엄청난 먼지와 지금 소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큰 소리도 들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작업자들이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도 지금도 2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찰 중이던 버스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가려서 형체를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사고 순간 뒤따른 승용차는 충격에 그대로 멈춰서서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대로만 정리를 해보면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뭘로 여러분들은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적하면 엄청난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은 일들 이런 걸 기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마치 이스라엘 비성들이 이제 그 기적의 감격과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산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기적의 감격과 은혜를 어느샌가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영상을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 때문에 많이 봤겠습니다. 일부러 다시 한번 보면서 누가 저런 상황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흔히 날벼락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죠. 날벼락. 그 시간에 거기에 버스 정거장의 버스가 멈춰가지고 그 순간에 뭐 몇 초나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정말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너무 안 됐죠. 그 내용 속에 보면 아버지는 앞에 타고 이사하고 그래도 중상당하고 뒤에 타는 아들은 또 죽었다는 이런 내용이 버스 안에서도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가 하면 방금 보면은 같이 이제 차들이 막 달려가다가 차가 탁 멈추면서 가까스로 그 상황을 모면했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날이 더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 있어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 뭐 그게 아마 근래에 생겨난 몇십 년 사이에 생겨난 그런 속담 아닌 속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무슨 말입니까. 목적 없이 목적 없이 지금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물고기 다섯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광질이 거두는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기적. 아이들까지 하면 여자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신앙당이 추산을 하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 기적이죠. 또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에 3천명이 회귀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3천명이 그날 믿음. 더더군다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고 3천명이 그날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기적이 아닙니까? 알렐루야. 너무 큰 기적이 와야 되고 암에도 안 나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 나이가 40이었다 했어요. 언제부터 와서 거기서 구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고를 하면서 사는 그 인생 광야 인생 아닙니까? 혹독한 광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의해서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릇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옆사람호가 일어납시다. 걸읍시다. 뛰읍시다. 예수님 만난 구원받은 그 안진병이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일어나서 뛰면서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로 치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안진병이처럼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셔서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있습니까? 율법시대의 구약성기에서는요 성전 안에 들어온 자는 불구자는 못 들어와 장애인들은 못 들어와 가고 싶어도 못 들어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쩝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죄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나 내게 오소 수고하고 무거운 심자 다 내게 오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값싼 은혜입니까? 그래서 감격이 없습니까? 그냥 성전 배문에 앉은 병이는 막 기뻐뛰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 속에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국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건져내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애국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죽는 가운데도 살 길이 있다 시작! 다 죽는 가운데도 믿습니까? 다 죽어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는 씨를 말리는 그런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살 길이니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문설주 임방에 다 뿌리고 바르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유월하리라 패스오버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삶아서 먹고 이제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 밤을 지내면서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났다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놀라운 역사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금의 바로의 종사라든지 430년이라는 그런 서름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또 따라 나갑니다 나아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 막혀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죽이고 와요 진태양란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가운데 모식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답을 낸다고요 하나님이 답을 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간 구원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 깡마른 지팡이 하나를 이제 홍해바다를 다 내밀 때 어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갈랐습니까 밤새 바람이 불었다 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다 했습니까 동풍이 불었다 동풍이 그런데 이 동풍이 불었단 말은 우리 번역이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루하흐 다시 말해서 성령의 바람이 분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으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리고 그 물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저는 바닷가에 살아봐서 알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을수록 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갯벌이 어쩌습니까 갯벌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갯벌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달아가면 그러면 죽어요 사람이 못 나와요 그냥 홍해바다가 그런 갯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루하흐 동풍이 강하게 불리면서 그 땅이 그 밤에 마른 땅같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져 죽은 사람 없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없고 갯벌이 빠져 죽은 사람 없이 바로 그냥 도로 그 맨땅을 건너듯이 전부 다 건넙다 했어요 할렐루야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바다가 흘러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던 그 애국군대를 다시금 이제 홍해물이 딱 같이 됩니다 완전히 거기서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야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는 길을 다 갈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제 추워 얼어 죽을 판국인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뜨겁게 해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또한 2,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흘길을 갔는데 가지고 물이 떨어졌다 물은 떨어져고 물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했느냐 물 물 하다보니 큰 웅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저렇게 15장에 보면 큰 웅덩이가 발견됐네 물이다 하고 가서 물을 먹으려고 딱 해보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라 했어요 쓴 물이라 했어 그래서 그게 마라의 쓴 물이라 했어 그러니까 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쓴 물이야 어떻게 하냐면 물 내려라 물 내려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왔습니다 뭐라고 응답해 왔습니까 모세야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무슨 물이 있어 단물이 되었다 했어요 단물 할렐루야 단물이 되어서 꿀꺽꿀꺽 마셨다 했습니다 던진 나뭇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쓰듯한 인생 광야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쓴 물이 단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물만 먹고는 못 살아 목마를 때 꿀꺽꿀꺽 이 더운 여름날 옛날에 삿가리물 타가지고 그냥 한 대 두 대 좀 먹는 그 단물은 그때 좋았어요 그러나 계속 단물만 먹어보세요 안 돼 여러분 생수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다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나가다 보니까 그냥 한 수백키로 남짓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샘 열둘 솟아나는 샘물 열두샘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오아시스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이게 광야의 기적이야 그런 가운데 이제 두리키 15장이 끝나고 16장 갑니다 하이고 세상에 가지고 온 애국에서 가지고 온 떡이 떨어졌네 빵이 떨어졌네 먹을 것이 떨어졌네 먹어야 살지 물이 이 땅에 일자라도 먹어야 살지 그런데 어쩝니까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어 새벽에 만나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하면 같이 합시다 웬떡이냐 옛날에 그랬어요 못 먹고 살 때 30년 전 40년 전 이제 엄마가 어디서 떡 받아왔어 그러면 웬떡이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 응? 이거 웬떡이야 갑자기 떡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나가 웬떡이냐 이건 무엇이냐 꿀 섞은 과자였다 지금도 과자는 맛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그때 당시 꿀 섞은 과자 같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만나를 내리실 때 기적으로 만나를 내리실 때 처음에는 막 웬떡이냐 꿀과자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식물은 박하다 40년 동안 광야에 만나 먹고 살았어요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그 감격 그 영적인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아이고 이거 못 먹겠다 아이고 이거 박하다 애굽이 좋은데 애굽의 먹었던 그 가마의 고기 애굽의 부추 애굽의 참외 마늘 좋은데 애굽 탈행을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드린 것이 기적이라니까 눈 하나 깜빡깜빡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뭐냐면 이 눈꺼풀이 신경마비가 돼가지고 눈꺼풀이 안 내리는 거야 그런데 어쨌습니까 눈꺼풀은 그야말로 키가 들어온다든가 할 때 그냥 딱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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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눈꺼풀 신경이 이게 가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쩝니까 그냥 막 티 같은 거 막 먼지 같은 거 들어보지 막 눈물만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잠잘 때 여러분 눈 뜨고 잔 사람 있습니까 어쩌다 보면 실 눈 뜨고 잔 사람 있죠 너무너무 나는 무섭대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쩝니까 자도 눈꺼풀을 안 내리면 잠을 못 자 아니 눈꺼풀을 뜨고 이러고 자야 돼 그럼 눈꺼풀을 내려줘야 돼 그러자 아침에 일어났다 어쩌예요 눈을 떠야 돼 그런데 시신경이 죽어있으니 거풀이 죽어있으니 올려주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눈꺼풀 까막거리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봤어요 기적이라고 하면 로또 맞았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일상의 기적 끊임없이 만나가 내리고 있는 기적 아까 우리의 영상을 봤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참 안 됐죠 너무너무 안 됐죠 그런데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또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가 잘했어 옆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끓이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대낮에 우물가에 갔는데 물길로 온 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전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혹독한 광야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남편을 다섯이나 바꿨고 현지에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여참은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광야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을 눈을 피해가지고 대낮에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뜨거우니까 이제 낮에는 잠자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물을 길러 왔어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삶이 그래요 얼마나 광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수평관계 이웃간에 화목하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잘 만나고 사는 것 이것이 은혜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도 못 만나니까 얼마나 이 광야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광야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용만 다르지 다 광야 내용이 있어 힘든 것이 있어 어려운 것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에게 찾아온 것처럼 사람들은 안 갔어 유대인들은 안 갔어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님에서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신 결국 결국 그 여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만나고 가서 와보라 하면서 전도하는 역사 이게 기적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인생 광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주신 목적이 뭐인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기적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배고픈 자에게 그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먹을 걸 주었겠습니까 병든 자를 단순히 고쳐주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단순히 주님이 해결하는 그 목적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에 기적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말초 욕구 충몸 1차원 그 단순한 그 욕구 충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그렇다면요 예수 믿는 건 안 믿는 건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 봐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예 배고픔 어쩝니까 안 믿는 사람 배고픔을 해소합니다 물질 안 믿는 사람 해소합니다 아프면 안 믿는 사람 병원에 갑니다 거침 받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갖고 있고 그거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인생에 있어서 광야에 기적을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을 뛰어넘는 더 큰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더 큰 이것을 이제 말씀을 남은 시간에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기적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알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 이것이 기적이야 이것이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가족과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간단히 말씀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영복음 4장 29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동네에 가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살아 근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와서 보라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물로 시작하죠 그렇죠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예수님이 그러죠 근데 예수님 거절해요 이 여자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당신 유죄인데 왜 사마리아 나하고 상정도 하지 않는 사람들끼면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물을 달라 네가 나를 알았으면 안 그랬을걸 영국 4장 13절 14절 앞에 말씀 다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뭐가 되라 샘물이 되리라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영원히 뭐다 있나 목마르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가 있어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물이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15절 말씀 보면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런 물을 내게 해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뒤에 말이 더 심각한 말이에요 그런 물 좀 줘가지고 나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물 길러 이 여자는 그 야곱의 우물인데 그 우물에 날마다 방낮에 동네 사람 눈 피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힘든 거야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제발 그 영생하는 물을 준다 하면 그 고생도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는데 뭐랍니까 갑자기 하는 말이 가서 네 남편 데려와 깜짝 놀라 아니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현재 있는 남편도 여차하면 네가 갈라살려고 마음먹고 있는 그런 상태다 아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정말 인생에 숨기고 싶은 그 이야기 아킬레스건 가장 힘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의 반응이고요 영봉 4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보니 당신이 뭐다 선지자로서이다 갑자기 유대인한테는 물 안 준다든지 이 여자가 자기 속말을 해버리니까 인생에 숨겨있는 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요 우리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나 이 산에서 애베를 드린다는데 당신들은 보니까 에루살렘에서 애베를 드린다 어디서 애베를 드려야 됩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물 달라고 하더니 이제 선지자 그러더니 애베를 물어봐요 애베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육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적인 이야기로 발전이 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영적인 갈망이 있고 이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보자면 같이 합시다 세상 모든 것은 건수다 여러분 물 가운데 생수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건수가 있죠 건수요 건수요 영혼의 빈공간을 채운 때는 아무리 세상 물을 먹어도 세상 것을 채워도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애베에 대한 말씀을 하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정리된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24장 이런 말 하죠 크게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애베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애베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이라 했어 요새 성경은 영과 진리로 애베할지니라 그리고 23절 그 앞에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애베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에 하나님께 발견됩시다 지금 이 시간 발견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영과 진리로 애베한 자를 찾는데 뭐 달러 찾겠습니까 은혜 주시려고 뭐 달러 찾겠습니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뭐 달러 찾겠습니까 그 인생 광야에 기적을 베푸시려고 할렐루야 찾는데 애베 시간에 발견되어야 돼요 애베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너는 애베하고 있구나 너는 나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구나 이렇게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크리스도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줄로 압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알려줄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래요 이 심지어 내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가지고 있던 물덩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나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렸는 구세주를 만났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콩으로 메지를 써도 안 들어요 세상에 남편 다섯이나 바꾼 여자 현재 남편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랍니까 와보라 30부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 이 여자가 와보라 와보라 해가지고 나가니까 예수님 만나서 동네 방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광야 인생을 혹독하게 살고 있는 이 여자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사람들과 만날 수 없고 사람들과 등 돌리고 살고 탐사고 산 이 여자가 그 동네 방네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두하고 와보라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많이 예수 믿는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기 지금 100명 이상 앉아 있어요 다 대답하세요 진실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지옥 갈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정말 감격하고 믿고 이 기적의 은총을 확신하려면 여러분 가족에게 이 수가성 연인처럼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자들 전하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고장난 브레이크 자동차가 지금 120km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동차는 고장났어 브레이크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말하는 알겠죠 그들에게 지옥을 향해서 쓰나미처럼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죄와 사망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광야 기적의 목적이란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권력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명예가 구세주가 아니에요 지금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십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에덴 농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때 그들은 사망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 범죄하고 사망 가운데 취한 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창시 3장 15절 말씀 다시 말씀드려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알렐루야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오 그런데 예수님을 구별시켜서 표현한 것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지어 사망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구원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실 재물 되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를 예피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재물이 되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의 대제사를 드리시고 사망고지에 계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닥에 영생을 얻게 하려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했어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 감과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알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로로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 할렐루야 얼마나 기적이냐 얼마나 기적이냐 이 기적에 대한 감격 우리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예수를 증가해라 그래서 너희가 죄와 사망 광약 가운데 사는 인생에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또 일상에서 수고 없이 주시는 그 만나를 벗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하면 이제 증가하라 전하라 시상삼도 똑같이 해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비춰준 해인 줄 몰라요 똑같이 비를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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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몰라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증가하라는 거예요 증가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먼저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가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저변에 쫙 빨려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역사까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 만난 기적이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 만나지 못한 믿지 못한 그런 가족 일가 친척 주변 영원들 죄와 사망으로 지옥으로 향하여 있어 막 그냥 고장난 브레이크 차체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있어 우리가 믿음의 브레이크가 되어서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창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